윙크 감아 버리는 거죠 친구가 사랑스럽고 이쁠 때는 차라리 두 눈으로 윙크를 해요 잠시 두 눈 속에 친구를 꼭 안을 수 있잖아요 윙크가 안된다구요 두 눈 모두 감긴다구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꼭 눈 감아 버리는 거죠 친구가 사랑스럽고 이쁠 때는 차라리 두 눈으로 윙크를 해요 잠시 두 눈 속에 친구를 꼭 안을 수 있잖아요